미국의 US 뉴스앤드 월드 리포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는데요. 일본은 이 결과를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 세계 2만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정치, 경제, 군사, 국가적 영향력을 종합해 평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미국, 2위를 러시아, 3위는 중국이며, 그 뒤를 이어 독일, 영국, 프랑스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일본은 추리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비에 안착했는데요. 한국의 높은 기술과 서비스 기반 경제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성공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갔다면서, 한국의 중요 수출품 중 두 가지인 기술과 자동차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 기아의 본사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정교한 기술이 발전한 나라라고 덧붙였지만, 이 조사는 2019년도에 조사되었던 것만큼, 앞으로 일본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2미터를 보내 성공한 한국은 일본과의 격차를 더 크게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이에 일본 언론과 일본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면, 한국은 나쁜 의미로 무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한국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를 비교할 눈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한국이 9위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실수를 하면서, 원화가 휴지조각인데 일본 은행의 신용 보증이 없다면 비즈니스도 할 수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9위가 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 규제와 더불어, 지소미아 등 한일 관계가 안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다. 그러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특별 대우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일본이라는 배경이 없는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쪽발이 나라 걱정이나 하시지 말입니다. 이상 레이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